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미소노 UX10입니다 제가 칼 수리를 하면서 보통 모델명이나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칼 같은 경우는 보급형에서 조금 상위 브랜드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칼로 굉장히 많이들 선택하시는 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칼이고요 전체적인 라인과 마감이 상당히 괜찮은 칼로 좋은 사용감을 보여주는 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칼 수리는 겉 표면에 발생한 이런 스크래치를 약간은 정돈을 해주고 날끝을 재연마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지금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약간은 꺼진 부분을 다시 정돈하면서 맞춰주는 수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고 칼을 연마하시면서 굉장히 저각으로 연마하시다 보니까 이런 스크래치들이 습돌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크래치들이 습돌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명 케어를 완벽하진 않지만 기계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 케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각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음각으로 돼 있어 아주 사라지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수리 작업하러 가볼까요? 이번 작업에 사용될 제품은 이렇게 4가지 제품을 사용할게요 그러면 작업 시작 전에 핸들쪽을 테이핑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핸들쪽을 테이핑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핸들쪽을 테이핑해 주겠습니다 스크래칩 설탕 스크래칩 시추바 젤리는 중 스크래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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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현재 이렇게 면적업이 끝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는 다르게 약간은 더 면적업을 진행을 했고요. 큰 스크래치도 함께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헤어라인으로 면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약간만 더 손봐주고 연마로 넘어갈게요. 연마에 사용될 숫돌은 국산 로얄숫돌 800번, 초세라 1000, 킹 60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 스트로핑으로 날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칼이 명케어 작업을 진행하면서 날 끝이 매우 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끝을 가볍게만 쳐내고 연마각을 10도 정도로 작업한 다음, 다음 1000입도, 6000입도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숫돌려마는 이제 끝났구요 가죽 스트로핑으로 이제 날을 최종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끝났구요 그럼 끝까지 먹겠습니다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칼을 세척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작업 마무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A4 용지 한번 잘라볼게요. 시청해주신 이웃님 그리고 믿고 맡겨주신 이웃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